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설입니다.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. 이번 시간에는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데 자기 혼자 열심히 쉐도우 종교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여인 데리고 왔습니다. 그럼 봅시다. 제목 성스러운 자기 결혼식장이 왜 힌두교 팔찌를 하고 왔냐며 개 난리치는 모태의 크리스찬 친구. 아니 야 너 혼자 임신인 거 예수님은 알고 계셔? 원제 자기 결혼식에 마음에 안 드는 장식을 하고 왔다고 화를 내는 친구. 글쓰기에 앞서 저는요 완전한 무교 무신론자고요. 당연히 종교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는 문외한이에요. 그리고 뭔가 비하를 하겠다는 의도 전혀 없다는 점 이거 부디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. 제가 신실한 믿음을 가진 친구랑 싸움을 하게 됐는데요. 감정 소모한 거야 뭐 둘째치고 제가 정말 모르거든요 이런 쪽으로. 그러니까 친구가 기분 나빠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거예요. 좀 봐주세요. 일단 저희는 30대 초반이고 어렸을 때부터 친한 친구입니다. 그리고 이 애가 이하 애예요. 얘가 이번에 결혼을 했는데 얘는 그야말로 자타공인 정말 독실하고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. 온 가족 그리고 친척들 모두가 크리스찬이고 얘는 모태신앙이며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일요일은 늘 당연히 자기가 다니고 있는 그 교회에 들어가 살다시피 했습니다. 그래서 일요일에 약속을 잡은 적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. 그렇게 저와 A를 포함해서 다섯 명의 친한 무리가 있는데요. 저랑 다른 친구 두 명은 무교고 나머지 한 명은 천주교입니다. 그래서 그런지 A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. 저희한테 교회 다녀라 그래야 천국 간다 이런 말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. 솔직히 싫었죠. 안 믿으니까요. 하지만 우린 워낙 친한 사이라 어떻게 버틸 수는 있겠더라고요. 하지만 이 친구의 이런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손절도 많이 당한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A 본인도 상처를 많이 받았나 봐요. 성인이 된 이후부터는 주변 사람들한테 교회 나와라 이런 이야기를 거의 안 하더라고요. 여하튼 이런 A가 이번에 결혼을 하게 됐고 당연히 저를 포함해 나머지 친구 모두 신부 대기실에 가서 축하를 해줬죠. 그런데 A가 제 손목을 보더니 야 그 팔찌 특이하다 이러면서 그거 뭐야? 이런 물음을 하더라고요. 물어보더라고요. 참고로 이거요. 세 가지 색깔의 실 세 가닥을 꼬아서 만든 아주 얇은 실 팔찌인데 제가 저번에 세계여행을 다녀왔고 어떤 나라에서 우연히 만나 친해진 힌두교 사람이 행운을 주는 그런 거라며 만들어준 거예요. 사준 게 아니고 그런데 이거 다른 뜻이 있어서가 절대 아니고 그저 친해진 사람 저한테 자기들만의 문화 방식으로 그 사람의 안전과 행복을 바라는 의미로 주는 거다.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. 그렇기에 저 역시 그 마음이 고맙잖아요. 그래서 차고 다닌 거죠.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니까 A가 얼굴이 시뻘겋게 변하는 겁니다. 그리고는 그 뒤로 저희한테 말을 안 해요. 분명 결혼식 내내 다른 하객들이랑 웃으며 잘 대화를 하던 A였는데 오직 저랑 저희 친구들한테만 무뚝뚝하고 차갑게 대화더라고요. 당연히 저희들 모두 얘가 갑자기 왜 이러는지 몰랐고요. 그냥 뭐야 기분 탓인가? 이러고 넘어갔습니다. 그렇게 식이 끝나고 A에게 사진을 제가 찍은 거 보내주면서 오늘 꽁꽁이 너 너무 이쁘더라. 꼭 행복해야 돼? 등등등 좀 찜찜한 마음은 있었지만 그건 뒤로 하고 한 번 더 축하를 해줬는데 제가 이걸 보내자마자 바로 A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. 그리고 하는 말이 야! 나 오늘 너 때문에 기분 많이 상했던 거 알지? 대뜸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게 기분 탓이 아니다 이건데 저는 정말 이유를 몰랐거든요. 그래서 아니 왜? 내가 뭐 실수했어? 이런 반문을 했고 이때 A가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. 오늘 내 결혼식 기독교식 결혼이고 그래서 너네랑 회사 사람들 외에 하객들 대부분이 우리 교인들인데 여기에 네가 그런 팔찌를 차고 오면 뭐 어쩌자는 거야? 친구 결혼식에 찬물? 아니 저주라도 해보겠다 이거야? 뭐? 아니 너 지금 내 팔찌 때문에 그러는 거야? 콩콩아 너 지금 뭔가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네가 생각하는 그런 종교적 의미는 없는 거야? 아니 의미가 있든 없든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뻔해 알면서 그런 걸 굳이 일부러 차고 온 의도가 뭐냐고 도대체 어? 그냥 우연히 친해진 외국인이 여행 잘하라고 선물해 준 거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힌두교? 이슬람? 아무튼 그런 거라며? 그래 그렇긴 한데 뭐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건 아니야 그냥 자기네 나라는 종교가 기본 생활이나 문화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으니까 그런 분위기니까 선물해 준 거지 자기가 믿는 종교 믿으라고 준 거 절대 아니라니까 왜 그래? 이랬더니 얘가 갑자기 실성한 사람처럼 막 깔깔깔 웃어요 야 너 말 진짜 웃기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교회 다니라고 몇 번 귀찮게 만들었으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복수라도 하겠다 이거야? 어? 내가 가자고 할 땐 안 가고 그래 그게 아니면 뭐야? 저주하겠다는 거야? 뭐 그것도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외국에 가본 적이 없다고 놀려보겠다 이건가? 야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자꾸 너 왜 그래? 아 됐고 나 지금 바쁘니까 너 나중에 다시 통화하자 이러고 끊었는데요 저요 분명히 다시 한 번도 말하지만 뭐 종교적 의미 같은 거 전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어요 그냥 제 행운과 안전을 비롯한 그 외국인 친구 마음만 생각하고 받은 거라고요 그리고 이거요 엄청 얇아서 차고 다녀도 느낌이 없어요 조금 더 정확히는 내가 이걸 하고 있나 그런 의식조차 안 생기는 수준입니다 시계처럼 무거운 게 아니라고요 근데 그거 좀 하고 갔다고 이런 말을 하니까 나 너무 당황스러워요 제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이런 독살까지 하는 걸까요? 교회 다니려고 강요했던 건 뭐 싫었죠 싫었지만 그래도 다 지나간 옛날 일이고 그 뒤로 잘 지내왔기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 틀어지고 싶지는 않거든요 근데 감히 상상도 못했던 걸로 이런 싸움이 생기니까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정말 그렇게 큰 실수를 한 건가요?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야 지금 너야말로 나중에 내 결혼식 축이 먹태하려고 미밥 까는 거 아니야? 내가 모를 줄 알아 이년아? 라고 해주세요 2번 이거 보니까 10년 전 내 고딩 때 영어 선생이 생각이 납니다 해야 할 수업은 안 하고 교회 다니는 애들 있으면 손 들어봐 이러더니 손 드는 애들 싹 다 불러가지고 간증하는 시간을 가져볼까? 이지랄 진짜 미친 여잔가 하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3번 야 고작 힌두교 팔찌 하나로 이랄질을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석가 탄신이라도 쉬지 말아야지 안 그래? 그건 또 좋다고 꿀 빨고 있지?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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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번 야 이정도면 불교 팔찌 차고 갔다면 진짜 한 대 쳤겠네요 아니 지들 종교가 그렇게 중요하면 남의 종교도 존중할 줄 알아야지 교회에서 그런 건 안 가르치나? 아니 분명 내가 아는 예수님은 네 원수를 사랑해라 이러셨는데 말이지 5번 아니 그래 뭐 힌두교 소리에 오해를 할 수 있다고 쳐 근데 그거 절대 아니라고 설명을 하는데도 왜 저러는 거야 진짜 이거 병이다 병 쓴이 그냥 손절하세요 이거 노답이잖아요 6번 이래서 모태신앙은 신앙이 아니고 폭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잔인한 가스라이팅이자 학대죠 그 친구 참 불쌍합니다 얼마나 가스라이팅을 당했으면 사람이 저렇게까지 됐을까 싶어 여하튼 쓴이는 잘못한 거 전혀 없어요 그냥 이참에 연 끊으세요 그거 말고 없어요 7번 아니 그 정도로 지 종교에 예민한 거면 자기 교인들만 부르고 무교나 다른 종교 사람들은 초대를 안 해요 정상 아니냐? 진짜 별 미친 종자를 다 보겠네 덜덜덜덜덜 나중에 올라온 후기입니다 여러분들 써주신 댓글들 하나하나 잘 읽어봤고요 저 역시 지금까지 많은 생각을 해봤지만 제 잘못은 없다고 봐요 그냥 이 친구가 저한테 실수를 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처럼 뭐 이게 후기라고 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아까 친구한테 전화가 왔고요 뭐 자기가 실수했다며 사과를 하기에 그래서 또 써봅니다 뭐 지금 교회 가는 길인데 주말에 이렇게 너무 일찍 전화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운을 띄더니 자기도 자기 종교가 소중하든 남의 종교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걸 알고 있는데 자기가 그날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콩콩아 정말 미안해 나 그날 사이코 같았지 이렇게 사과를 하고 이야기를 쭉 이어가는데 내용이 이래요 제가 요즘 최근 너무 예민하고 기분이 계속 안 좋았는데 거기다 식당일에 하객이 너무 적어서 그때까지 쌓여있던 그 예민함이 한꺼번에 터져서 저한테 화풀이를 한 것 같아요 뭐 저도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얘 말로는 그렇습니다 청첩장을 돌리던 중에 저희 말고 다른 무리의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들한테 뭔가 좀 큰 실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말을 안 해서 정확히는 몰라요 여하튼 그래서 그런 건지 얘 결혼식에 친구들이 정말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적게 왔거든요 단체 사진 찍을 때 신부 친구들이 저희 4명을 포함해서 전부 11명이었어요 그것도 어떤 친구 한 명이 자기 아이 둘을 데리고 와서 11명인 거죠 뭐 아직은 코로나 때문에 꺼려지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걸 다 감안해도 그래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봤던 결혼식 중에 제일 적은 하객이었습니다 그것도 압도적으로요 농담이 아니고 얘네 교인들 없었으면 그냥 거의 텅텅 빈 그런 수준이었죠 아 그리고 지난 댓글에 결혼식 당일 안 그래도 정신 하나 없는데 팔찌 이야기를 구구조절 했냐 이런 말이 있는데요 당시 대기실에 있던 이 친구가 너무 썰렁해서 민망하다며 계속 우리한테 옆에 있어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래가지고 한 15분 있었나? 옆에 앉아가지고 수다 떨고 그때 이 이야기 나온 거예요 그 15분 동안 인사하러 온 사람이 제가 본 것만 2명밖에 안됩니다 여하튼 친구도 그땐 팔찌 때문에 기분이 너무 나빴고 그게 그냥 오래가는 건 줄 알았는데 신혼여행을 가서도 계속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혹시나 하는 마음이 알아보니까 임신 초기였다고 해요 두 줄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 변명으로 들리는 거 다 안다고 너무 미안하고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하면서 막 울먹이길래 그래 알았다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임신 축하해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뭐 어쨌든 지도 반성을 하고 앞으로 조심하겠다니까 일단은 저도 다시 잘 지내보려고 합니다 뭐 손절하라는 분들 엄청 많았는데 그건 죄송해요 이런 고구마 같은 후기를 가져와서 실은 저도 연 끊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지만 얘랑 오랜 시간 잘 지내왔고 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일단은 참아보려고요 일단은 여하튼 댓글 써주시고 공감들 해주셔서 저는 그것만으로도 기분이 많이 풀렸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 1번 아니 독시랑 크리스찬인데 임신 초기라고? 장난하나? 아니 기독교에서 말하는 순결이랑 그 순결은 다른 건가? 여하튼 지가 먼저 손절하려고 했는데 막상 임신이 되고 보니까 출산이랑 돌잔치까지 쪽쪽 빨아먹으려고 저러는 거 아닌가? 끌 끌 끌 끌 나 아무래도 의심이 되는데 모쪼록 쓰니 선택 잘 했길 바랍니다 2번 아니 쓰니 미쳤어요 여기서 풀긴 뭘 풀어요 딱 봐도 반 미친 상태구만 이번 기회에 걸러야죠 주님이 구해주신 건데 3번 흠 그러니까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 가서 임신을 알았고 그러니까 이제는 뭐 내년에 돌잔치 해야겠고 또 결혼식도 아는 친구들이 돌잔치 와줄 리가 없고 그래도 결혼은 코로나 핑계로도 돼보겠지만 내년 보면 개아무라고 그러니 하기 싫지만 울미야 겨자먹기로 쓰니한테 사과를 하는 느낌이랄까? 이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다 돌잔치까지 끝나면 바로 먹튀할 가능성이 오져요 두고 봐라 끌 끌 끌 끌 야 염주라도 하고 갔으면 진짜 개싸움 터졌겠는데요 참 왜 이렇게 배타적인지 모르겠네 유독 그죠 물론 전부는 아니라고 보지만 어쨌든 글쎄요 지금 쓰니의 이 선택이 과연 잘한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두고 봅시다 감사합니다